그 저 저 예 저 그 저 그 저 예 우리 시청자가 또 저 그 저 뭐 또 예 요거 먹방 한번 재밌겠다고 해 가지고 시청자가 또 갔다 와 주시더라구요 이거 저 저 예 그 내가 그 병아리 게란 그 병아리는 보 네 뭐 그건 공개란하고 곤 달걀이라나 그런거 내가 atre Sektre 그 요걸 냉장실에 넣어þ고 찼다입니까 고 그 shop 또 고프 지 뭐 살짝 또 있다는게 아니고 다 삶아진 건데 그냥 딱딱하게 해가 묵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아 비용한다 비용한다 와 너무 많다 와 이구야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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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는 안 돼 있지 돼지 요래가 계란이 있습니다 콩 계란이 갖고 있습니다 요래 그냥 얹으면 되겠지 얹으면 또 굴러 내려가나 아 그러네 살짝만 뜯어낼게 뜯어낼게 해가 묵지야 뜯어낼게 호일 싸가지고 수채 넣으면 안 되냐고 굳이 호일까지 필요하나 호일에 싸가려면 저기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어떻게 아노 베랄인지 어이구 이 쇠 대가리야 삶아온거다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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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그 그 그 그 그 병아리 되기 전에 그거를 삶아온거라고 이씨 에쌨 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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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빰 빰올리라 그래 빰올리라면 또 안 굴러간다 아이가 아이씨 그 10년 전에 여자친구 사귈때 그 숯불 나무 집 장작 피와가지고 쌓는데 아 굽는데 칼집을 안내가지고 거의 다 익어가는거 하도 안있길래 하나 이렇게 해가 입으로 팍 터졌거든 입으로 깨물었거든 퍽 터져가지고 주디 다 터져가지고 틴팅 부가지고 예 그때 그 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무었다 김치도 못무었다 김치도 진짜 이거를 식하야지 아 식하야지 조금 식하야지 어뜨거 어뜨거라 아이고야 시골이 노래라 어뜨거라 소금 말고 그 저 치두부 있는데 치두부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 딱 그 짱짱을 싱거울거니까 찍으면 오 괜찮게 내가 치두부서 볼게 와 이거 이거 와 이거는 이거 저번에 산 한 4 5개월전에 그 우리 시청자분이 사다주신건데 한개는 쫙게 묶고 버리고 한개 또 여기 남아있거든 그대로 안깐거 비닐이 그대로 껍데기 딱 붙어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되서 더 사갔을건데 치두부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볼까 깜통이 데크레이션 괜찮죠 데크레이션 바로 치두부에 찍어먹자 아 그러면은 치두부 맛이 나가지고 맛이 또 덜할 수도 있으니까 소금에 좀 일단 찍어먹어보고 치두부도 찍어먹어보고 그러자 그게 막겠다 까볼게 이제 이거 어떻게 깔아야 되겠노 잘 봐줄 필요 없다 공계랄 아닌데 병아리 아닌데 그냥 계랄인데 사기친나 계랄입니다 계랄 계랄인데 구운 계랄 계랄인데 사기당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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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랄이 계랄 구...구운 계랄인가 봬 그냥 구운 계랄 초컷 아 진짜 공연아 만들자고 거기 막겠다 그래 와 이거 뭐 갑자기 방송이 이게 이게 방송이 개X같이 덮었네 그치? 이거 뭐 유튜브 각도 안 나오고 아이고 X같은 아아 아우 씨와 와 이게 참아 아마 그것도 아니 괜히 또 시청자분들한테 미안하네 딱 구부가 이카가 딱 깨는데 홍계란이고 그냥 계란 다 까봤어 다 까봤어 다 까봤어 이게 조금 조금 그 계랄 부하했던건가? 그러면 이게 계랄이 노란자가 커지거든 상하지는 안했어 상하지는 안했어 먹으면 되겠다 그냥 먹으면 되겠다 비도 오고 딱 운치도 좋은데 아 베리 나쁘네 아 입에 싸주야 그래? 공계란 15개는 일주일 된거고 아 15개는 3주 된거라고? 그래? 아이씨 그러면은 공계란이 있단 말이네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통째로 갖고 올게 알았다 싸줘야 어 그 저 예 일단 갖고 올게 일단 갖고 올게 아 예 예 예 아 예 예 그러면 30개월 아까전에 제가 그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15일된거다 아까전에 내가 얘기하더라구요 맞지 이거에 부하가 좀 된거라고 부하가 좀 된거는 노란자가 크거든 훨씬 커지거든 노란자가 그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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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는 15일짜리고 그러면 3주 된거 21일짜리 요거 딱 갓 태어나기전에 공계랄 그거 뼈알이 한번 찾아보셨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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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네 있네 예 요거 대푸면 돼 있네 아 이쪽 라인하고 내가 지금 이쪽 라인만 다 들고 왔거든 이쪽 라인만 이쪽 라인만 들고 왔는데 요쪽 라인은 다 공계랄이네 맞네 뼈알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터진게 있는데 안 터진거 대파 가지고 그래 먹어보시죠 맞아 맞아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 그 저 입에 싸줘가 이상하게 갖고 올 사람이 아닌데 아씨 어쩌지 내가 일부러 그냥 또 입에 싸줘가 사왔다는 말 안 했거든 터진게 공계랄인데 안 터진것도 공계랄이 있어 아 그러고 예 안 터진거 맞아요 이쪽에 15개 16개 안 터진거 이것도 공계랄이다 아 15개 이쪽으로는 공계랄이고 이쪽으로는 15일이라고 아 내가 안한다 안다니까 그리고 요래가 요래 올려놓고 까가지고 이래이래이래 살살 보여주면서 아 이렇다 하려고 그러지 아우 씨 병아리가 맛있지 공계랄은 맛없지 에이 이거는 맛없지 이거는 계랄 계랄하고 똑같은데 요거 이제 좀 살짝 살짝만 대파가지고 깍아 먹어봅시다 차오면 진짜 맛없을 것 같다 차오면 차가우면 계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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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일짜리 공계랄 이거 한 점 맛있어 아 아 아 싸줘야 어 앉아 문자 싸줘야 니 X댈 뻔했다 진짜 괜히 싸주고 괜히 미안할뻔했다 개요거도 욕먹을 일은 없겠지만 니가 존나 미안할뻔했다 니 X댈했다 니건데 이거 공계랄 아니면 니 X댈 되는거다 어 여기 예 아 아 아 아 아 공계랄 한번 먹어봅시다 예 요것입니다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바로 바로 그 그.. 딱 반 도가리나 보네 수분이.. 아니 아니 하여튼간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수분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예.. 틀이 있네